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이 두 국가론 주장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장이 커지자 임종석 전 실장의 오늘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평화관리, 평화정착, 자유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 교류 협력하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 미래의 주인이 그 세대들에게 넘겨주자, 이런 논의죠. 지금 가장 평화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양쪽이 서로 주적이라고 부르죠. 대화하지 않죠. 서로 군비 증강하죠. 날이면 날마다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거를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동훈 위원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한덕수 다 나섰던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통일독트린이라고 내놨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자유북진통일, 흡수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합니까.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의 고민의 요지는 동일이라고 봐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이 충분히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피서실장,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이 친명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당론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 저는 세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론 논쟁을 아직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정말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두 국가를 산정해놓고 지향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맞고 또 한편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7.4 남북공동선언 등이 쭉 있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이 모두 UN 동시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국제적 또 국내적 논쟁과 국제적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금 논쟁할 필요가 있나? 네, 일단 민주당인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는 멀리해야 되겠다. 저건 당론이 아니다, 우리 당의 주장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걷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공감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 헌법정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전선을 분산시키는 저런 얘기를 꺼냈을까, 저런 이슈를 꺼냄으로써 지금 국감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 여기에다가 저렇게 반대의 그 불씨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저런 이슈를 던졌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다면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이런 부분들이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이 평화공전체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자 이런 정도 수준까지만 얘기했었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만으로 비판해서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뭐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뭐 영토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다른 이슈들을 덮어 가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종석 전 실장 일단 국민들을 설득하기 전에 민주당부터 좀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할 얘기 없으시죠? 아니,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19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또 계엄 가지고서 굉장히 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또 두 개의 국가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금투세 관련해서는 토론을 하는데 임버스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몰락하는 쪽에다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1,400만 투자자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엄 같은 경우는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김민석 씨가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문계인 임종석 씨가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이 안 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친명이냐 친문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국민들의 실질적인 사항과 관련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탄핵, 특검 그리고 무슨 뭐 계엄, 두 개의 국가론, 이게 지금 제1야당이 할 일입니까? 네, 김재형 최구의원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야당 비판을 또 깨알같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